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미스터 앤들슨이 입원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미스터 앤들슨을 모르냐며 스탠포드 캠퍼스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으로서 캠퍼스 내에 큰 건물들을 세운 큰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입원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저라고요?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재벌 수준의 환자였기에 저는 살짝 긴장한 상태로 입원실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스터 앤들슨 부부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882 구독자님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간절히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미스터 앤들슨을 포함한 스탠포드 올드머니 시니어들의 7가지 건강 비결들을 재밌게 풀어보았는데요. 출간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20명께 제가 직접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상세한 설명은 아래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책 판매에서 얻어지는 저자의 수익은 이곳 미주 하니타운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 미스터 앤들슨 부부를 만나보시죠. 입원실에서 마주한 노 부부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푸근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마음씨 따뜻한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은 이원기간 내내 오히려 의료진들을 살뜰히 챙기며 모든 의료서비스에 감사를 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스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따라 인간의 발달을 영화기에서 노년기까지 총 8단계로 구분하였는데요. 화면에 나가는 테이블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작년기 노년기에도 자아통합 때 절망감이라는 내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가치있는 삶을 살았는지 평가를 하고 다양한 만족과 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평가할 때 재정적 안정만으로 기준을 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그 안의 의미를 찾아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을 이루어 지혜라는 덕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와 UCLA 로비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반기는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자원봉사자죠. 은퇴 당시 언제나 재력이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들은 노후에도 남을 위해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나누는 습관은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장착해야 합니다. 사실 진료하면서 미 미 미 오직 나 내 것 나를 위한 것야만 집중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종종 베풀고 나누는 습관을 권장하지만 오랜 기간에 완성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은퇴로 인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노화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증까지 겪게 되면 베푸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유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작년기 중년기에는 배움의 자세를 익히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런 태도가 일상에 스며들게 하였을 때 에릭슨이 강조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움의 자세를 익히고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지는 제 책에서 담았으니까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